안녕 오 쟤맨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형 왔다 지민이 지민이 형 왔어요 지민이 형 여기 왔어요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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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도 복싱 해야지 여기 토미 쌤 안녕하십니까 복싱 책임져 주시고 당장 주시면 지민이 지민이 형 오래요 복싱 해야지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복싱 쉬다가 지민이 형 부르는데요? 선생님 이게 보면 멤버들 댓글이 이렇게 떠요 선생님 지민이 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호석이 형도 왔다 제이홉이 형도 왔어요 진짜 왜? 왜 오는 거야? 이게 알림이 뜨나? 제이홉 씨는 내가 있어서 좀만 네 네 네 네 네 아 좋아 선생님 씨구나 선생님이 시키셨는데 지금 지금